강원도 교육청이 3국 10일과 50 담당인 현재 조직을 3국 10일과 50일 담당 체제로 개편합니다.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목표로 이를 책임질 전담 조직인 유보통합 담당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담당 부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. 이외에도 늘봄학교 담당과 인공지능, 빅데이터 교육을 추진할 담당 부서도 새로 만드는 등 디지털 교육과 돌봄정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.